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계 신문 안경 우산 카메라 휴대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모자 이거 뭐야? 볼펜 이거는 휴대폰 이거는 뭐예요? 안경? 조금만 참으세요. 예칭 항원은? 안경. 이거는 여기 없어요? 뭐예요? 카메라? 중국어로 뭐죠?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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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바우지. 바우지 뭐예요? 바우지. 바우지. 칭 house 까자. 바울피. estadie pretend. something too. 따씨." 신문. 신문. 오 잘했어요. 카메라 카메라 종원점은 수업 쌍지 이거는 크게 하세요 따성 안경 이거는 모자 크게 보세요 따성 이거는 연필 연필 한국의 핀은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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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은 연필 연필 칸은 숙여서 가방 봉채 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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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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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스 썸머? 어?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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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어 이거 뭐야? 저거스 썸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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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스 썸머? 어? 잘했어 다시 너 잘했어 니 헌방 파인 헌방 다중이 텐 어 뭐? 가방 가방 뭐뭐? 가방 어 가방 가방 잘했어요 잘했어 저거스 썸머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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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파인 좋아 뭐? 지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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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怎么说? 어? 샹피 샹 샹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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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 따상이디엔 거의 마? 응 그건 따른 유이산 유이산 항원은?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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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 사전 종원 정말 좋아 사전 사전 응? 칠대 항원 쓴 사전 사전 잘했어요 단어 어려워요? 난 무난 어려워요? 어려워요? 킹터통만? 네 젠단 무젠단 단지 젠단 무젠단 타이 젠단 타이 낱만 종잼 단단 오케이 모자 모자 크게 해주세요 다성 모자 모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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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다성 워팅 님믄 파인 다성 다성 모자 모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입 모양 좋아요 잘했어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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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아 왜요? 소비아 시계 시계 그 다음 뭐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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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보세요 크게 크게 힘들었던가? 따성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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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휴대폰 연필 볼펜 공책 가방 의자 지우개 책상 책 옷 사고싶어 이쁙 얼마에요? 저시섬어 여기 뭐라고 써있어 저시섬어 이거 뭐에요 이거 반팔티에요 저시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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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 이름을 다 떠 놓으세요 83 바스쌍 여기다가 한글 시에 항원 타더민츠스섬어 항원으로 한번 써보세요 한글로 아래 써져있는거 찾으면서 여기 단어가 뭐뭐 나와있어요? 너무 쉬워 자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84 바스쌍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잘했어요 우산이 있어요? 잘했어요 우산이 있어요? 없어요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잘했어요 아니요 우산이 있어요?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에 없어요 종원 종원도 하죠 뭐죠? 네요 타이 재밌다 네 아니요 없어요 항원 밑자고 장 종원스 네요 다 smaller 타だった 우산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잘했어 한 번 더 한번 더 다섯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 잘했어요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어이구 잘했어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잘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 있어요? 남자친구 틴고 똥마? 남자친구 좀 하죠?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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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아 이거 몇 쪽이야? 80 책에 나와있는거 물어보는거에요?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고 무슨 워? 수 수어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해도 되고 남자친구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여요? 어디있는지? 남자친구가 없어요? 어디있는지 알아요? 크게 말해주면 저는 좋아요 네 알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네 오케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어 남자친구가 없어요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없어요? 없어요 없 nuit 어 아니요 Sask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우산이 없어요 비가 오면 어쩌냐 남자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우산 있어요? 아 꽁씨 우산 있어요? 우산 있어요? 남자친구는 안 물어봤어요 저기 여기 연습 동전 있어요? 동전은 뭐? 돈? 0,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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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있어요? 손 주세요 주세요 동전 있어요? 동전 있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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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있어요? 동전 안 줘도 돼 긴장하지 마 뭐야 진짜 동전 있어요? 동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다섯 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동전 있어요? 네 동전 있어요? 네 동전 있어요? 네 네 네 네 띵더 동마? 네. 네. 동전 있어요? 네. 주세요. 휴대폰 있어요? 네. 휴대폰 있어요? 휴대폰 있어요? 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한국어 사전 있어요? 한국어 사전 있어요? 한국어 사전 있어요? 저거 팀구동? 한국어 사전도 있을 수 있어 뭐? 딕셔너리. 코리아 딕셔너리. 칠게.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자. 여기 물어볼게요. 동전 있어요? 동전 있어요? 네. 주세요. 자. 한국 친구. 한국 친구 있어요? 한국 친구 있어요? 한국 친구 있어요? 한국 친구 조금만 잡으시오. 한국어 벙룡. 저 양반. Prague Brime. 법룡. 영지. 그렇니 poco. 자. personal status. 밀장 가 Eventually. 와... 네. 오 너무 agriculture. 바스 5위에 27번 한번 들어볼게요 바스 5, 어스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사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있냐? 있냐? 이런 것은 있냐?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위 고기 고기 물고기 항원민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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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예요? 지우개 와우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안경이에요 물고기 물고기 물병 물통 물병 물통 물병 물 병이라고 하세요 물 물병 물병 자, 이거는 뭐예요? 좀 더 크게 이거는 뭐예요? 볼펜이에요 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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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쉬어 왼집이 왼집이 한 번 나 볼펜 왼집이 쪼원 저거 쉬어 왼집이 한 번 쓰지 볼펜이에요 그럼 이거 쪼원은? 연칭이야 한 번은? 안겨 발음 좋아요 안겨 그럼 이거는 뭐예요? 쪼원 아이고 잘했어요 자, 해당 한 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어? 어? 초항구 어? 초항구 초항구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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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쓰 문 문 창문은? 문 오늘 시작돼 근데 조금 다 이 점어서 항원은? 가방 와 창직로 창직로 다 이 기린 기린 항원은? 기린 창직로 항원이 기린이야 다 이 점어서? 기린 항원은?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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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돼 여러분 잘한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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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예요? 정원 주 항원 책 책 이거는 뭐예요? 뼈 땅 뼈 땅에요? 러스에요? 러스에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뚝죄 샹인 띠 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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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정석 띠 두 항원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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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건 뭐예요? 난 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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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 is 쓰 신발 신 신 신 한라 한테 신 한라 한테 신 중국은 인형라는 표현은 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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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한테 조언은 중국 어떻게 말하는지 신 신라 신팔의 발음과 신라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신 신 신 신팔 신팔 신발 자 여기 뒤에 넘어가면 바스치 자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전자 제가 읽을게요 전자사전 전자사전 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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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츠 쯔겐 자 자는 뭐야 자 쯔 아 쯔 미안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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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치소 바스치 바스치 바스치예 어딘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 바스치야 페이지 바스치 볼펜 지도 지도 필통 필통 책 책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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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보세요 칸웜 싸전 그때 사전 사전 사 사전 전 사랑합니다 팀과 동마 사랑합니다 이앙 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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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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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조금 쉬워 짜즈 짜즈 짜즈마 짜 짜 짜즈 책 책 책 책은 뭐야 수 공책 공책 공책은 뭐예요 공책 공책 쓸데요 예스 노트북을 수락 공책이라고 그래요 스랑츠 스랑츠 공책이야 이거 조금만 조금만 소요 비집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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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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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지우개 가방 가방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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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죠 지갑 지갑 자 시작하겠습니다 칸슨 바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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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집번호 지갑 전자사전 있어요? 전자사전.. 없어요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자예요 저거는 연필이예요? 아니요 볼펜이에요 자 한 번 전자사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자예요 저거는 연필이에요? 아니요 볼펜이에요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어? 휴대폰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물펜이에요 이건 샤프네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종원으로 뭐예요? 물병이에요 한국어로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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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공책 노트라고 이거는 노트예요 노트 공책 네 노트 자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음료수 인력 음료수 종원으로 뭐예요? 인력 한국말로 뭐예요? 음료수 음료수 자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가방 뭐라고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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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뭐예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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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또 뭐하고 좋을까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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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은 중국말로 뭐예요? 신문 어? 파우치 파우치 잡지는 중국말로 뭐예요? 잡지 어? 자즈 크게 타성 자즈 책은 중국말로 뭐예요? 책 수 공책은요? 미지법 우산은요? 지우개 가방은요? 가방 가방 다위가방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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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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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가 뭐예요? 지도 지도 어? 띠투 어? 띠투 띠투 띠투가 한국말로 뭐예요? 지도 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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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요 필통은요? 필통은 여기 단어가 있죠? 맨 밑에 보세요 쬐샤미엔 빠스치 쬐샤미엔 파스치 쬐샤미엔 필통이 종원으로 뭐예요? 어? 지앤비 어? 지앤비 지앤비 허스 항원 뭐예요? 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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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했어요 필통이 종원으로 뭐예요? 지앤비 셤비 헉 전자사전은 전자사전 종원 어 잘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창문 창문이 종원으로 뭐예요? 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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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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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총원 한국말로 손이에요 손 시옷 오 니은 손 시옷, 오, 니은 이렇게 손이라고 써요 손 총원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비읍 이 비읍 뭐라고 읽을까요? 입 입 입 입이라고 해요 ㅇ, 이 비읍 입 종원은 죄 죄 죄 죄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네임 아웃 한국도는 눈썹이라고 해요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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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예요? 벌 벌 한국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귀 귀 귀 귀 지금 여기 친구가 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발음이 아니고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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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한국어로는 と 눈 눈 코코코 입, 코코코코 머리, 프랑스 요시아 샤헥용 코코코코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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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자의 다리, 코코코코코, 귀, 귀 자의 저리 자 여기는 코에요, 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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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 손, 손, 손카라, 손카라, 간단한, 간단한, 간단한 책 주세요, 여기 있어요 책 주세요 책 주세요 여기 있어요, 하셔야죠 여기 있어요 자, 니칸 이 수업, 책 주세요 여기 있어요 책 주세요 여기 있어요 책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책 주세요 책 주세요 여기 있어요 타수어 여기 있어요 커피 좀 주세요 커피 주세요 커피, 커피, 커피 조건, 커피잖아 항원, 항원, 항원스, 와일라이비를 그대로 써요 지지에 씨에 커피, 바나나, 오렌지 또스 이면만 다시 워만 씨에 항원 더 피니, 커피에서 이 양 다시 저피에서 카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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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여기 있어요. 신문 주세요. 여기 있어요. 책 주세요. 잘했어요. 커피 주세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국 가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언어로 어떻게 말하실까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실까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실까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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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물건한테만 알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이거라고 안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뭐해요 이거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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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주스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안경 잘했어요 오빠 안경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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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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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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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으로 뭐라고 말해요 샹 비 샹 비 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모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말해요 티셔츠 티셔츠라고 말해요 티셔츠 아니면 남방이라는데 티셔츠 자 이거 한국말로 또 뭐라 그래요 신발 신발 평원으로 뭐라 그래요 지에츠 뭐라 그래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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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자 바스조하오 샹앤 보면 여기 또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한국 이름 바스조 샹앤 전자사전 전자사전 중원으로 뭐라 그래요 전자사전 전자사전 어? 뗀츠 지뎀 뗀츠 지뎀 뗀츠 지뎀 항원 뭐라 그래요 항원 좀 하죠 전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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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사랑 자전 사랑 사랑 不是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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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존재 사전 사전 전시 시스템 카메라 중국어로 말해 한국어로 말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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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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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오 잘했어요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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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 교통카드 교통카드 지금까지 요요 카드가 만들기에요 일본의 요요 카드에서 교통카드 교통카드가 전통 카트에서 영원의 영용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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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성 휴지 중문은 어떻게 말이죠? 외성지 한 번요? 휴지 물 물 물 물 한 번요 휴대폰 지우개 지우개 네 여기 있네요 자 조스 페이지 조스 워만팀 쌍승이 어서오세요 신문 있어요? 네 있어요 한국신문하고 나라신문이 있어요 한국신문 주세요 여기 있어요 자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이 어서오세요 하는거에요 제가 옆으로 가면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어서오세요 제가 제가 여러분 옆으로 가면 워쥐님은 방팬도 수호 님은 수호 어서오세요 파린 라이 파린 라이도 있으시어 한국어로 어서오세요 신문 있어요? 안갖고 문을 주기 니가 신문 있어요? 신문 있어요? 신문 있어요? 원하자 따서 잘했어요 신문 있어요? 하나 주세요 여러분 앞에 왔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서 오세요 이 수업 어서 오세요 신문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신문 있어요? 네 있어요 한국 신문 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니엔 출라이마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신문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주의한 한국 수업 여태서 한국 수업 한국 수업 주인 주인 보호 festive 주인 보호 아이 편의 알려주세요 berry 뜨고있습니까? 지금 韓文太清楚的時候,他寫這樣子, 以後你們可以自己說出來,念出來。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어로 읽을 때, 한국어로 읽을 때, 한국어로 읽을 때, 한국어로 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의 방식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문 있어요? 한국 신문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담요. 어서 오세요. 반응. 오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음. 저리. 요. 한국어로 읽을 때,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한 명이 있다면 한 명이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한 명이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진정에 말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니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한 명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또 다른 문장입니당 여기! 한국어의 중국어는 무엇입니까? 여기요 여러분이 91 91호 여러분이 통 그리고 연결 91호 통 30번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이거는 모자예요? 네 그거는 모자예요 모자 2 저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책상이에요 책상이요 3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 의자예요 이거는 의자예요 4 저거는 텔레비전이에요? 아니요 저거는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 뭐 정말 정말 한국어로 컴퓨터 외라인이 인원이야 컴퓨터예요 너무 쉽네 네 파이 피해 너무 쉽네 하여튼 오 점 정 주스어 주스어 여믹 보고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어서오세요 한국어 사전 있어요 한국어 사전 네 있어요 있어요 전자사전 이에요 전자사전 이에요 그럼 그거 주세요 여기 있어요 잡지 있어요 한국 잡지 하고 미국 잡지가 있어요 일본 잡지는 없어요 네 없어요 띵더동마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어서오세요 한국어 사전 있어요 한국어 사전 네 있어요 전자사전 이에요 네 전자사전 이에요 그럼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여기 있어요 음 잡지 있어요 네 한국 잡지 하고 미국 잡지가 있어요 일본 잡지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띵히스는 뭐 몰라 근데 내가 들어도 여기 띵 치과야 띵히스 남성 취향은 뭐 không? 지퇴한 한국 지퇴한 한국 지퇴한電 지퇴한 음 한 할어 단지 지대는 거 같아요 네 다른 거죠 아니면 두 가지 være요 어느 정도도요 그거 award도요 그래도 하얀어요 Help me 예 장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지 뭐가 있어요 고르세요 루원 잡지 인원 잡지, 한국 잡지 루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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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conduc자 이게 해외도 Fitness 그 유인은? 그 뒷 앞에서 호심이 외도 그냥 공개 조수치 조수치 자, 이만看一下 이거 뭐예요? 저거 민트스 효자손 효자손 효자손도 있어서 저거 중심 저거 안쪽으로 이런거 안쪽으로 치아 침 다행히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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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치아 치아 Bismuth인 잠재부인 주 displayed 주의는 진짜 주 E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조슈바. 들어오세요. 1. 뭐예요? 2. 시계. 시계. 뭐예요? 뭐예요? 핸드폰. 뭐예요? 자. 뭐예요? 볼펜. 연필. 이거는 샤프, 샤프라고 불러요. 샤프 연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볼펜이라고 할게요. 뭐예요? 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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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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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정말 수업. 마이크. 마이크. 좋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포. 마이크 포. 네. 강원, 마이크. 님원에스 마이크. 종원에스 마이크 포. 뭐예요? 구경이에요. 병이에요. 이건 뭐예요? 창문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커텐. 임원 접어 쉬워. 어? 커텐. 임원 커텐. 보이시다. 커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의자예요. 종원은 이즈예요. 네.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종원. 어? 종원 종원. 땡봉산. 항원은 선풍기. 선풍기. 자 써드릴게요.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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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시옹. 서. 이응. 액자머니에. 서. 선. 피유. 고. 이응.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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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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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길게 썼다? 이응. 선. 풍. 비. 선풍기. 선풍기. 종원. 어. 항원. 어.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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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기. 풍기.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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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 알아요? 냉장고? 한국어 요 명종도 냉장고 알아요? 이종. 파우차이. 김치. 오. 어떻게 알았어. 자 먼저 다운하. 오. 텔레비전. 오. 잘한다. 그 다음에 그냥 냉장고. 그리고 일반 인상이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 유성. 지혜홍도 수호. 마이. 딸고라이. 냉장고. 티비. 세탁기. 침대. 침대. 침대가 종합이 뭐예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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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네. 좌. 좌. 상.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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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s. 다하. 이은. 지혜홍도 수호. 김치냉장고. 냉장고. 침대, TV... 사가지고 와요? 왜요? 아주. thou. fout. 다시요. 즈. 네. 아 같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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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에서 같이 같이 together 맞아요 침대 침대 종원자 뭐 수업? 인원어 배 배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냉장고가 2개씩 써요 2개 파우차이 빙샹 테이퍼 카교 죄송한데 뒷방입니다 hoof increasingly ιοbe 닭다리 침ins 하나 2030 지우개 지우개가 뭐라고 했죠? 지우개 여러분 자주 써요? 이 참참 수용만 후참 후참용 네 자 볼펜 볼펜이 뭐예요? 이거 볼펜이라 그래요 이쪽 왔나 왼치핀을 항원으로 볼펜 볼펜 자 자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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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세요 공책 볼펜 연필 의자 지우개 지우개 책 책상 책상 자 옆에 가 모자 사전 시계 신문 안경 우산 카메라 카메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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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원아 모자는요? 사전은요? 시계 시계 공책 볼펜 볼펜 연필 연필 신문 안경 우산 유산 카메라 휴대폰 휴대폰 책상 책 지우개 가방 공책 볼펜 공책 볼펜 연필 연필 잘했어요 단어 어려워요 단어 어려워요 단츠 남부난 하이 고인마 자 한번만 더 따라할게요 바스러 가방 공책 볼펜 볼펜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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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흑에 지우개 지우개 책 책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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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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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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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정말 수원하 소지 소지 항원 휴대폰 카메라 정원 우산 안경 정원 연필 우산 정원 유산 가방 정원 바다 카메라 시계 시계 지정 사전 스케 시계 스케 스케 그리고 또 뭐죠 책상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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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원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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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게 한 번만 할게 다성 책상 책상 오케이 잘했어 원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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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단어 여기부터 총 쩌피엔 카스 다우 쩌피엔 이치 다성 오케이 가방 가방 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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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볼펜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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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지우개 지우개 책 책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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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사전 사전 시계 시계 신문 신문 안경 안경 그 다음 뭐예요? 우산 우산 카메라 카메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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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정지 카메라 정원 상지 우산 정원 유산 신문 바우스 시계 시종 사전 사전 스계 뭐? 사전 다음 뭐야? 모자 마우스 책상 수소 책 수 지우개 의자 의자 인지 연필 연필 볼펜 연필 공책 인지 가방 가방 가슴수 가슴 가슴 시계 으어 일부 윽 아 가슴 가슴 유익 가슴 가슴 우 우자 시계 시곤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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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